안녕하세요. 주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시험하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제네시스가 온라인 행사를 통해 2021년형 신형 G80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그다지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앙방호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네시스가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차 욕심이 크게 없는 저도 돈만 있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어제 치킨만 시켜먹지 않았어도 하나 사는 건데 아쉽네요. 해외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차를 무시하는 반응들도 많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좋은 디자인과 품질의 차를 계속 출시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럼 반응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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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